시즌 때 조금 안 됐을 때가 있었는데 좀 생각이 많았었는데 우리는 좀 숙소에 있으면 단체생활을 많이 하잖아. 그러니까 뭔가 시끄럽고 되게 복잡하잖아. 무인도는 조용하고 뭔가 좀 떠나서 조금 생각 정리를 하고 싶었어. 한 번쯤은 떠나고 싶었구나. 한 번 여행을 가고 싶었어.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해. 팀에서 누가 이렇게 거슬리게 자꾸 이렇게. 그러니까. 어... 너.